포항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대응 임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포항시는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포항성모병원, 세명기독병원, 포항의료원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를 분리해 진료하고 있습니다. 또 의심증상자 발생 즉시 역학조사 및 검사를 실시해 환자관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.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인구 유입이 많은 KTX역사, 포항공항 등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의 발열 유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, 읍면동 경로당을 방문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적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